하... 이 미끄러지 같은 놈 아, 어떻게 그런 걸 뿌리냐? 부사장님까지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고생은요 지금 호진씨랑 소원씨 일은 제 일이기도 해요 연수가 미리 알고 빼돌린 거겠지? 그렇겠지 최변! 잠깐 나 좀 봐! 하... 이 안약 정말 좋은 거야 비상력으로 쓰려고 사다 놓은 건데 아, 눈이 커서 후추 스프레이 많이 들어가겠어 눈이 아직도 빨개 쓰라리지? 괜찮아요 안 돼도 하고자 자, 짠! 궁이에요 자, 해줄게 아! 너무 잘 어울린다! 우리 최변은 뭐래도 이렇게 멋지냐? 우리 최변 하고 싶은 거 다 해 삼촌 애꼬는 선장이야? 아은아, 삼촌 아야 해 많이 아파?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자, 가자 고마워요 고마워요 음...